이제 뭔가 익숙해지고 있는 방콕의 분위기 방콕에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아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리역이 핫플레이스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하철 내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립니다 첫 느낌은 그냥 방콕의 네일샵입니다 여기는 네일샵 이름이 도쿄 일본 내일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다 다행히 날씨는 덥지 않고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촬영팀도 보이고 이쪽으로 쭉 가면 태국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호스텔 선생님 주인분한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들도 많이 오고 원래 아리역 근처가 여기가 오피스 직장인들이 많대 상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거는 집주인이 하는 것 같다 뭔가 도너츠도 팔고 있고 아 여긴가 보네 아 여긴가 보다 검스 아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되게 화려하진 않는데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명한게 유명한가 보다 촬영팀도 보이고 딱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네 2층으로 올라가보자 올라왔습니다 사진찍는 분이 많네 사진찍는 분이 많네 사진찍는 분이 많네 라면이네 한국 라면이네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네 아 딱 인스타 벽 예쁘게 해가지고 아 설치해놨네 아 아 이렇게 뭐 셀카 찍어라 아 틱톡 여기서 춤추라고 아 아 여기 딱 이렇게 설치해서 춤추라고 설치를 해 놓은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없다 어 어 어 좀 그렇다 그지 딱 방콕에 이제 엔젯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안에 이런 스티커라든지 제이팝이야 케이팝이야 스티커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어떤 소품들을 판매하네 말고는 딱히만 눈에 띄는 건 없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곳곳에 요 삼각대 삼각대 설치돼서 뭐 촬영하기 좋게 돼 있는 거 일단 여기 커피 머신을 좋은 거 쓰니까 여기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합시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이 카 차이 카 차이 카 아카 여기 이곳은 태일랜드의 어른들 네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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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어떤 방콕의 물가를 알아보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요 어 불닭볶음면을 파네 불닭볶음면이 하나에 50바트 삼양라면은 25바트 아예 불닭볶음면 코너가 있네 태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게 봉다리가 50바트 한국 라면 섬유가 많네 진짬뽕 46바트 8도 8도가 40바트 신라면 큰게 50바트 작은게 40바트 한봉다리에 150바트 야 이 소스가 뭐 이리 많냐 캐프털 얌 소스 이게 뭐야 엄청 유명한가 보다 완전 아 이거로 차이네 초코파이는 100바트 정도 하네요 롯데초코파이 100바트 물가 알아보는데 요만한게 없죠 계란 계란 한판에 150바트 근데 계란도 뭐 종류가 많으니까 150바트 어 견과류 판다 견과류 좀 잡아야겠다 견과류 오만큼 해가지고 100바트 같네 호두 호두 100바트 롯데 빼빼로 30바트 빼빼로 빼빼로가 되게 많네 포키 포키 20바트 프링글스 요거 기본 오리지널 50바트 여기 보면은 똑같은 네스카페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가지고 따로 판매를 하네요 가격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 영국 일본 한국 세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를 판매하고 있다 아 호주도 있네 아 많구나 호주 스위스 스위스 저는 여기서 이제 여행하면서 마실 그리 커피 두 박스 샀습니다 하나에 약 4,000원 한 4,500원 정도 이거 두께 어 한국 과자가 보이네 한국 과자 빙츠 이거 맛있지 않습니까 이거 30바트 맞나 아니 가격이 안 나와있네 스시 영역입니다 이게 면헌데 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220바트 이런 샐러드 하나에는 90바트 야 여기 겁나 비싸네 방울토나토 요렇게 들었는데 250바트 어 비싸다 레드불 한 캔에 65바트 창 한 병에 35바트 레오 35바트 큰 거 56바트 같네요 하이넥캔 작은 게 45바트 이슬톡톡 47바트 우리나라 막걸리 막걸리 하나에 195바트 콜라 제로 한 캔에 15바트 캡시는 12바트 1.5리터 물 한 병에 19바트 1.5리터 아